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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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아직 저도 왜 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경기에서 세르게이 선수가 이겨서 저에게 재경기해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경주고 약 주는 겁니까 하여간 그날부터 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하늘 오늘 그 하늘 오늘 그 하늘 한번 한번 오늘 그 하늘 오늘 그 하늘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야 쓰레기 작은 거치에 빼어 맛을 보여주마 폭풍 저거 홍진호가 간다 홍진호의 폭풍은 저희 시베리아에선 그저 콧바람입니다 폭풍 저거 폭풍 저거 홍진호가 간다 폭풍 저거 홍진호가 간다 폭풍 저거 폭풍 저거 폭풍 저거 폭풍 저거 폭풍 저거 홍진호가 간다 홍진호의 폭풍은 저희 시베리아에선 그저 콧바람입니다 똑같은 맵에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전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스카이베 온게임네스탈리그에서 저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지난 대회 준우승제를 두 번 이기면 우승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홍진호 덤벼보라고 러시아 여우의 꼬리가 몇 갠 줄 알아? 감사합니다.